우리의 마음속에는 숲이 있다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이름쯤은 몰라도 돼 우리는 대개 도심에 살지만 자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친자연, 유기농, 천년농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 주말처럼 여유가 생기면 자연으로 떠나서 휴식을 즐기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이라는 말이 일본 사람이 영어 nature를 함자로 번역해서 생겼다는 사실 아시나요? 처음부터 있었던 말은 아닌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갈수록 자연을 중요시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자연을 알아야 하고 소중히 돼야 할까요?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워낙 깁니다. 지금은 주로 도시에 살고 있지만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죠.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면 삶이 안정되고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행복지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대치와 생각은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 잘 살게 된 것은 맞는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늘고 자살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범죄도 날로 흉악해지고요. 이런 현상을 인간성상실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한 가지로 꼭 찝을 수는 없겠지만 자연에서 멀어져 도시에서 살게 된 것도 크게 작용해설이라 봅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의 삶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도시에 살더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불어 자연 체험 교육이나 자연 놀이 등 자연과 함께 하는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연을 체험하려고 하니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말벌이나 뱀 같은 위험한 동물이나 모기처럼 우리를 귀찮게 하는 동물 애벌레나 지렁이 같은 징그러운 동물들이 나올까 봐 무섭다나요. 또 풀꽃 나무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무를 몇 번 봐도 이름이 도통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는데 다시 물으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나무 이름 외우는 게 공부처럼 어려우니 숲에 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죠. 숲 해설가 중에서도 나무 이름이나 군중 이름을 잘 외워야 나중에 해설을 잘 할 텐데 그 종류가 워낙 많으니 다 외우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도중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나무, 언행나무, 번나무, 느티나무 정도는 알겠는데 졸참나무, 신갈나무, 개원나무, 물풀해나무, 단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은 언뜻 보아서 맞는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숲에 가면 이런 나무들의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의 이름이 나무의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지요. 제 이름은 황경택입니다. 류현수, 구소연 등등. 인간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혹시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분류할 때 어떤 형용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속 사람종입니다.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도 하죠. 야한 델타 레이는 호모사피엔스이고 현생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입니다. 이 학명을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죠. 즉,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람도 나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친구도 모든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은 이러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생명체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 학명이에요. 우리가 숲에서 만나는 나무들도 학명이 있습니다. 너티나무는 젤코바, 세라타, 마키노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너티나무라고 하죠. 즉, 우리가 부르는 나무 이름들은 모두 학명입니다. 마치 우리를 보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저마다 이름이 있듯이 나무에도 어쩌면 저마다 이름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나무가 이야기해주기 전까지 우리는 그 나무의 진짜 이름을 모르는 거죠. 너티나무는 학명이고 내 앞에 있는 이 너티나무의 진짜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무의 진짜 이름도 아닌데 굳이 그 이름을 알려고 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식물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부해야 하니 학명을 외워야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굳이 그 학명을 알 필요는 없어요. 숲에 가서 나무 이름을 외우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그냥 나무랑 친구가 되세요. 나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은 많아요.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친구 나무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친구 소말나무를 만들까요? 친구 나무를 만들까요? 아주 간단해. 숲에 갑니다. 나무가 많으니까요. 학교나 공원도 좋습니다. 나무 중에 이상하게 자꾸 눈에 찐 나무가 있을 거예요. 눈에 밟힌다고 하죠. 그래 나무에게 가서 나무를 꼭 안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나무에게 안녕 내 이름은 0000이야. 내 이름은 뭐니? 하고 이야기한 다음 가만히 길을 대고 있어보세요. 나무가 자기 이름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나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아직 내가 나무 말을 못 듣는구나 하고 그냥 나무에게 올릴만한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그 나무가 달라 보여요. 너 눈에 띄고 마음이 가죠. 더 눈에 띄고 마음에 가죠. 그래서 더 자세히 보게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친구 나무를 살펴보다 보면 1년 동안 나무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어요. 나무만이 아니라 돌멩이, 풀, 거미, 매미와도 이렇게 친해지면 됩니다. 자연은 이름을 외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요. 나무 이름 같은 건 몰라도 되니 우선 그냥 숲에 가보세요. 숲에 가면 나무 생각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고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엄뚱한 것을 열중하고 목숨을 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겐 대학이 그래요. 대학을 가는 이유는 좀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서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면 대학을 가지 않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이상한 눈길을 봅니다. 그런 우측에 실어서 대학을 가기도 하죠. 원래 목적과는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는 일이 세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땐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숲에 오면 그런 생각을 가다듬기에 제격입니다.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가닥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집 뒤에 있는 산에 가곤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서울 남산 아래라서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남산에 가는데 신기하게도 다녀오면 마음이 정리되고 편해집니다. 오랜만에 땀도 좀 흘리며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조금 괜찮을 수도 있고 애불래들도 아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애불래들도 징그럽지만 용기내서 한 번 나가보세요.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제껏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민거리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더 객관적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답이 잘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상이었습니다.